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오늘도 팔려나간 번호가 없어서 사이사이에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또 내 보냅니다 사이사이에 새로운 품종도 들어가고 그랬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입니다 1번은 가루가 19 높이가 12cm 2만원 짜리 입니다 창 심기 딱 좋은 화분 내가 자주 올린 화분이죠 이거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어 들기도 좋고 창 심는데 엄청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까지 내 창시기 좋은 이 화분이 똑같아요 다 근데 얘는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여기가 물구멍이 엄청 커요 그래서 좋아하신가봐요 그리고 가벼워요 특히 가볍고 이렇게 쏙쏙 들어주고 뒤에가 이렇게 생겼고 1번 입니다 1번은 가루가 19 높이가 12 2만원 짜리 입니다 다음 2번은 가루가 15 높이가 11 12,000원 짜리 입니다 15인데 15.5cm 도 있고 국내산이라 조금씩 달라요 크고 얘는 어 지금은 하나 있는데 어 금방 들어올거에요 제가 들어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12,000원씩 자 3번은 음 가루가 21.5 높이가 15.5 25,000원 짜리 크기가 좀 다른거죠 네 테두리는 노란색도 있는데 지금 달랑 2개 남았어요 근데 또 들어올거니까 주문 주시면 네 바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은 25,000원 입니다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어 가루가 30.5 높이가 17.5 5만원 입니다 어 이렇게 어 프릴이 안달려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위가 프릴이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개 네 각자 하나씩에 5만원 씩 입니다 자 뒤에서 찍어야 되겠네요 자 5번 입니다 5번은 가루가 8.5 높이가 8 6천원 짜리 2개에 만원씩 에 세일합니다 얘는 수입분 이에요 네 이렇게 캐릭터가 있구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어 색깔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얘는 어 세일에서 금방 나갔는데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 남았네요 아홉 개 전체가 네 이렇게 이 색깔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하나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습니다 자 5번에 6천원 짜리 2개에 만원에 세일합니다 다음 6번 입니다 6번은 가루가 13.5 높이가 14.5 18,000원 짜리 16,000원 세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개 남았습니다 네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세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구요 좀 이렇게 물구멍도 엄청 커요 근데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사각이구요 네 무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6번에 18,000원 짜리 16,000원 에 세일합니다 다음 7번 7번은 가루가 9 높이가 11 근데 좀 더 얘가 9cm 고 동그란 것은 좀 더 커요 네 10cm 가 좀 넘을 거에요 아마 높이는 11cm 16,000원 짜리 14,000원 갑니다 얘는 국내분 이고요 국내 수제화분 입니다 자 무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얘도 2, 4, 4, 8개 남았습니다 8개 자 야박바지 세일 이렇게 무늬는 여러가지 네 그 다음에 동그란색도 무늬 어 남모양이 난초 모양 있고 얘는 해바라기 모양이나 문 모양이나 네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나초 모양 분홍색 이렇게 해서 네 자 7번에 16,000원 짜리 14,000원 에 세일합니다 다음 8번 입니다 8번은 가루가 14.5 높이가 10 12,000원 짜리 만원 에 세일합니다 얘도 정사각이구요 수입입니다 노란색이 있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엄청 가벼워 얘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네 4개 남았습니다 4개 자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네 색깔을 딱 4가지 색깔이 딱딱 딱 맞게 있네요 자 8번 네 12,000원 짜리 만원 에 세일합니다 다음 9번 9번은 가루가 21 높이가 15.5 네 22,000원 짜리 2만원 에 세일합니다 이걸 자주 보셨을 겁니다 네 요렇게 생겼구요 자 밑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요렇게 색깔은 요런 색깔 있고 요런 색 있고 요런 색 있고 그 다음에 자주색도 있어요 제가 안 놔둬서 그러는데요 저기 네 자 색깔 별로 자 9번은 가루가 21 높이가 15.5 네 22,000원 짜리 2만원 에 세일합니다 처음 10번 10번은 가루가 11.5 높이가 20.5 논분이 했죠 15,000원 짜리 13,000원 에 세일합니다 어 근데 여기가 높이가 11.5 센치 더 된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어요 조금씩 어 좀 주둥이 모양이 좀씩 좀씩 이렇게 달라요 네 색깔도 다르죠 네 보시면 어 주둥이 모양이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요렇게 요렇게 주둥이 모양이 넓은 애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런 모양 요렇게 복주머니 모양 많이 생겼죠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생겼나 또 요 모양도 있네 또 요 모양도 있습니다 네 요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네 농분이니까 어 크기도 적당하고 농부 쓰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분 입니다 자 10번에 15,000원 짜리 13,000원 에 세일합니다 세일 세일 자 얘는 어 가루가 10일 높이가 10일 아예 세일 에서 5,000원 에 드립니다 얘는 성유분 이에요 이름이 성유분 네 성유 같이 생겨서 성유분 네 동그랗게 생유분 이렇게 네 5,000원 짜리치고 가성비가 엄청 크고 좋습니다 네 뭐 이 항아리 색은요 모를 심어도 다 어울립니다 네 아시죠 색깔은 거의 뭐 항아리 색이라 거기서 거기서 조금씩 옅고 짙고 이렇게 그럽니다 이렇게 자 11번이 새로 투입 됐죠 5,000원 입니다 다음 12번 12번은 전화했던 화분 수입 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 합니다 어 무늬가 멋있구요 네 이렇게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둥이라 네 이렇게 무늬 무늬 색깔은 어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하늘색 있구요 그 다음에 음 이 색이 있구나 네 파란색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12번에 네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 합니다 자 13번 입니다 13번은 가루가 13 높이가 11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 합니다 아 6,000원 자 모양은 이 모양이구요 이렇게 4 꽃무늬는 이렇게 있고 색깔은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입 입니다 어 이 연두 색깔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있구요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홍 색깔 분홍 색깔이 안보이네 네 분홍색은 어 빡세가 있습니다 네 분홍색은 다 분홍색도 있어 4가지 색이 있습니다 빡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3번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 합니다 다음 14번 갑니다 14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10,000원 4,000원 짜리 만원에 온과에 해드립니다 온과에 얘는 부엉이가 있구요 네 수제아 분이에요 수제아 분 국내 분 네 부엉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큐빅도 달려 있어서 그래도 비싸요 이렇게 손으로 비해서 그래서 비쌉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구요 소 네 네 그 다음에 꿀꿀이 돼지 돼지는 어디 갔나 네 돼지 돼지도 있습니다 돼지 맞나 맞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엉이 소 돼지 네 14번에 14,000원 짜리 만원에 세일 합니다 다음 15번 15번에는 가루가 8 높이가 9.8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 합니다 해바라기 무늬구요 무늬는 네 이게 터들 터들하니 올라와서 있어요 이 무늬는 네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 합니다 자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4가지 색이 있습니다 4가지 색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도 15번에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입니다 16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10 네 두 개 5,000원 입니다 얘도 하가리색 이구요 자 뭐 이렇게 해도 물구멍이 있고 네 국내분이라 얘도 네 수입이 아닙니다 국내분 입니다 두 개 5,000원 쌉니다 싸 색깔은 다 통일되어 있구요 똑같은 사이즈 입니다 자 17번 내가 갈수록 약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7번 가루가 11 높이가 9.5 하나에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에 갑니다 자 얘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네 자 이렇게 가성비 좋죠 11cm 나 됩니다 자 2개 7,000원 이면 고도고도 가져가는 가격 입니다 자 17번에 2개 7,000원 갑니다 다음 18번 18번 18번에는 가루가 11 높이가 9.6,000원 짜리 2개에 만원 에 갑니다 얘는 어 좀 넓은 게 있고 좀 좁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좁은 게 있어요 넓은 건 무늬가 이렇게 생겼구요 네 그 다음에 좁은 거는 이렇게 생겼고 더 하얘처럼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파란색이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분홍색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입입니다 수입 네 요렇게 색깔은 3가지 이 색이 좀 분홍색이 또 있어요 분홍색이 이렇게 예 자 18번 6,000원 짜리 2개에 만원 에 갑니다 얘도 가성비가 좋죠 자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에 3,000원 짜리 4개에 만원 을 갑니다 19번 가루가 6 높이가 7.5 네 딸기가 이렇게 오돌붙을 하니 그림이 아니라 붙여 있는 거에요 이렇게 오돌붙을 하니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고 수입입니다 자 사각형 정사각형 이거는 4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갈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있어요 흰색 이쁘죠 네 흰색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네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정사각 이었습니다 자 19번 3,000원 짜리 4개에 만원 에 갑니다 다음 20번 갑니다 20번도 가루가 6.5 높이가 7.5 3,000원 짜리 4개에 만원 에 갑니다 얘는 모양이 좀 옆에 그 하고 또 거의 비슷한데요 무늬는 좀 틀리게 생겼어요 여기가 움푹 들어갔죠 이렇게 복주머니 모양이 마냥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색깔도 여기도 갈색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있고 분홍색이나 빨간색이나 네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습니다 자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20번 3,000원 짜리 4개에 만원 네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은 고박이 아니 고박이라겠다 가루가 8.5 높이가 8.5 네 5,000원 짜리 2개에 9,000원 에 갑니다 이 최고 떨어지면 이제 5,000원 에 갑니다 새로 들어오면 자 아 이 모양이 겁나 인기가 있어요 근데 흰색이 작년에는 안 나오는데 올해 흰색도 나왔거든요 예 테두리가 노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여러가지 파란색 이렇게 검정색 톤 해서 있습니다 자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섞어서 네 자 21번 5,000원 짜리 2개에 9,000원 에 세일합니다 다음 22번 갑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1 네 7,000원 짜리 6,000원 에 갑니다 7,000원 짜리 6,000원 자 얘도 수입이구요 네 얼굴이 입 있는 데가 좀 넓어서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네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라니까 보셔요 주황색 있고 색깔은 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분홍 있구나 흰색은 없고요 연분홍 입니다 노란색 연분홍 빨간색 주황색 하나 있어요 색깔이 많이 없습니다 네 색깔 별로 주시라고 만들고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22번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합니다 자 또 한가지 어 어 얘가 해바라기 분 인데요 네 해바라기 분 네 이렇게 5,000원 짜리 입니다 네 4개 남았는데 4개 2만원 에 가져가실 분 한사람만 번호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분은 어 가루가 9.5 높이가 9 네 5,000원 짜리 2개 9,000원 이네 4개 18,000원 이나 갑니다 4개 한사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4개 남았어요 번호가 없고요 네 다음 23번 갑니다 23번은 가루가 9.2 높이가 8.5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에 갑니다 얘는 한가지 모양이구요 예 수입입니다 네 이쁘게 생겼죠 근데 가성비는 괜찮아요 네 자 한가지 색입니다 자 23번은 어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세일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네 가루가 7.5 높이가 9.3 네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에 갑니다 자 여기에 세일한거 안사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 세일 끝나면 테로 들어오는 애들은 세일을 안합니다 자 갈색이 있구요 이렇게 좀 농분 이에요 그래서 입 있는데 좀 크고요 그래서 4,000원 4,000원 2개에 2개 7,000원 네 갈색 흰색 하늘색 그 다음에 분홍색 빨간색 같아요 분홍색 같아요 거의 비스피드 가운데 색입니다 분홍색 이라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두개 4가지 색이 있어요 하늘색 갈색 흰색 이렇게 자 24번 4,000원 짜리 2개 7,000원 에 갑니다 다음 25번 가루가 11 높이가 16,000원 짜리 2개에 만원 에 갑니다 얘도 몇개 안 남았어요 자 무늬는 이렇게 생겼구요 네 전에 이거 인기 대단했는데 몇개 남으니까요 안팔리네 어 가져가실뿐 이쁜데 저기 뭐야 이렇게 빤딱빤딱 하고 네 가벼워요 엄청 화분이 네 이렇게 색깔은 이색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은 1개 남았구요 연하늘색? 연두색? 네 약한거 있지 2개 들었어요 전체 2,4,6,6,7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5번에는 6,000원 짜리 2개에 만원 에 갑니다 자 26번은 유물차 입니다 가루가 8.5 높이가 세로가 5.5 높이가 6cm 어르신네들 사이즈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8.5가 가루에요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 6cm가 높이 이렇게 규약 5,000원 짜리 2개에 9,000원 입니다 유무차 2개에 9,000원 자 유무차를 유무차 같이 생겼는가요 네 이렇게 유무차 바퀴도 달려있고 네 여기에 리본도 달려있고 이쁘죠 유무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수입입니다 네 유무차은 보라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26번 유무차 5,000원 짜리 2개에 9,000원 에 세일합니다 다음 27번 27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합니다 얘는 국내산 입니다 정사각이고요 작년에 입기 엄청 좋았습니다 국내산은 여기에 물구멍이 크죠 네 이렇게 색깔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네 자 27번 8,000원 짜리 7,000원 에 세일합니다 자 또 28번 입니다 28번 가루가 19 높이가 13 15,000원 짜리 입니다 자 28번 은 국내산 입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흰색 여기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국내산이죠 와인 색깔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갈색도 있고 네 흰색도 있고 자 28번 15,000원 짜리 입니다 다음 29번 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합니다 정사각이고요 수입입니다 흰색이고요 네 정사각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안보이네요 박스가 박스에 파란색이 보입니다 네 자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흰색 파란색 흰색 연두색 분홍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29번 은 7,000원 짜리 6,000원 에 세일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신다육은 화분이 한 200가지 정도 이렇게 네 여기도 있고 또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요렇게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